아, 영광입니다. 저의 백수 시절을 함께 해주셨다고. 아니,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곰팀이 스타리그, 스타2. 스타2 리그. S가 있고, A가 있었어요. 맞아요. 코드 S, 코드 A. 그쵸, 그쵸.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찐팽이였네. 그래서 S에 제가 처음에 있었을 때 에너지어 파워 핫 6 경기 시작합니다. 3시에 위치한 홍진호, 그리고 7시에 위치한 임요한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해병에 지나갑니다. 해병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스타2니까. 해병. 의료선에서 내렸죠. 띱니다. 스탭팩. 자, 달렸어요. 그런데 이 톤으로 12시간을 촬영하니까 나중에 이게 내가 막, 자, 승자는 이랬는데 먹지가 온 거야. 뒤에 쇼크가 와가지고. 승자는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승강전 때문에. 얘가 얘를 잡고, 얘를 또 얘가 잡고, 얘가 또 얘 잡고, 얘가 또 얘 잡고. 이게 경호의 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요. 저희 페이 한 달에 220이었어요. 아니다, 180이었어요. 택시비 저녁에 끝나는 거 다 해서 21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MBC의 캐스터 있던 박상현 캐스터님이 지금 워낙 레전드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리를 잡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쇼호스트로 이제 전향을 또 했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면서 저도 제 쪽에 실리를 챙겼고 그리고 곰TV도 많이 번창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현대홈쇼핑으로 가신 거죠? 맞습니다. 현대홈쇼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현대홈쇼핑에서 이제 5년간 쇼호스트 생활을 했었어요. 프리랜서. 네네네. 근데 5년 동안 되게 기념비적인 어떤 기준이 좀 됐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루도 휴가를 안 냈어요. 제가 그 마지막에 관둘 때 그러니까 퇴사할 때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한 번도 휴가를 안 내가지고 5년 동안? 네네네. 하루도. 주말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실게요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쇼호스트는 원래 프리랜서니까 네. 월요일부터 이제 편성이 나와요. 일요일까지. 근데 저는 이제 따로 뭐 이때 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뭐 텔레마케팅도 해보고 고객집 알바도 했었고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네. 이제 아줌마들이 그때 하나TV였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TV 3개월 동안 받으시면 저희가 뭐 3개월 동안 무료로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결제가 되니까 3개월 동안 무료로 영화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건데 한 명 하면 2만 원이었어요. 네. 4년, 5년 한 아줌마들이 하루에 막 6개, 7개 받거든요. 그러면 엄청나죠. 하루에 7, 14. 14만 원. 그때 물가면 더 낫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막 10개 시켰더니 진짜요? 네. 그래서 그때 450만 원인가? 첫 월급이. 그래서 제가 왜 잘하는지 보니까 딱 두 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는 엄청 긍정적이에요. 하루에 10시에 출근하잖아요. 오후 5시나 6시까지 전화를 이제 돌려요. 근데 많이 돌리면 200, 250통 돌리거든요. 그럼 전화했다가 끊고 잠깐 좀 쉬었다가 커피 마셨다가 끊고 하는데 제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욕을 하든 뭐 하든 무조건 저는 400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수를 늘리니까 이게 가져가는 게 많아서 나는 나중에 이명이 와가지고 네. 3개월만 이제 그만둔 거죠. 돈을 많이. 멘탈갑이다.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동대문 남대문에서 물건 떼가지고 거기 오리온전기 포항제철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장사도 했었어요. 포항제철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가야지 끝쪽 문 나와요. 포항에? 네네. 예를 들면 제철소나 오리온전기 구미에 오리온전기 있고 그 다음에 조선소도 그렇고 제철소도 그렇고 여기 이제 사람이 4,400명이면 동문이랑 서문에 어차피 점심은 먹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2,200명씩 먹잖아요. 그럼 나는 2,200명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살 때? 그건 18살 때부터 아 진짜요? 네네네. 아버지랑? 아버지랑 같이 남대문에서 물건을 사서 네. 구미에 가서 네. 구미에서도 하고 포항에서도 하고 포항에서? 네. 부산에서도 하고 쇼호스트나 게임캐스터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쉬운 거죠. 그거에 비하면? 네.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가 이래야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비하면? 네. 아니 얼마나 힘든데? 진짜. 그래서 자기 몸값을 부풀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미친듯이 많아요. 근데 이게 배부른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하죠. 네네네. 근데 이 몸값을 부풀이는 방법 팁을 좀 드리면 일단 저는요. 제가 예전에 김효석 아카데미 다닐 때 다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방송이 너무 없대. 근데 PD님 출신이니까 PD님이시고 경제방송 PD님은 누군가 데리고 올 때 그때 몸값 2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근데 20만 원인데 저는요 돈 안 받아요. 아 회당? 네. 돈 안 받아요. 회당 돈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잘해서 그들이 나중에 주게끔 해요. 그게 몸값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일이 없대. 일이 너무 없대. 근데 걔네들 20만 원 25만 원에 실랑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전화해서 저 그냥 돈 안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이메일 같은 거 이제 서치를 하면 돈 안 받는다고? 네. 옛날에 뭐 예를 들면 6월부터 7월까지 A라는 곳에서 아나운서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가 12월이에요. 그럼 그냥 이력서 넣어요. 귀사의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MC도 잘하고 너무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공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제 거 영상이나 자료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보는 사람들은 피디님 출신 피디니까 네. 보는 사람들은 어? 뭐야? 얘가 공짜야? 쓰는데 거기가 또 미안해서 차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보다 항상 만 원 더 비싸게 피자나 치킨을 시켜요. 어차피 옛날에 여유가 없었으니까. 네. 그게 아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피디님은 야 내가 주는 거는 10만 원인데 여기서 사 놓는 게 15만 원이잖아요. 그럼 알아서 몸값이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저한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일 많이 이랬는데 저 한 달에 막 25개씩 일했었어요. 방송을. 근데 그게 나중에 다 2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내가 이미 나는 몸값을 낮춘 상태로 들어갔다가 자리를 차지하니까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때 제가 스펙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업체들은 그 예를 들면 어떤 거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 어떤. 저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 팔죠. 인테리어 소품판이라고. 인테리어 소품 파는 사장님이 처음 라이브 커머스를 저 팔 때 이게 잘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럼 저를 100만 원 주고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왜요? 이게 얼마 팔릴 줄 알고 100으로.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돈을 안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돈 안 받고 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 처음 이게 시장이 생겼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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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렉티브 초창기였고 뭐 이랬을 때 그랬을 때 그냥 돈을 안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런 회사에는 다 안 받고 시작을 했고 네. 본인들이 잘 나와서 하면 그때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립이라는 곳에서 네. 그립 대표님이 되게 감사한 게 네. 저한테 시간을 주면서 회의를 주셨어요. 그때. 네. 근데 그게 얼마든 그런 게 너무 감사한데 이 전체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서 네. 네. 일단은 금액이 이제 한 번 방송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한 달 월급이 그냥 나오는 거죠. 한 번 한 시간 방송에. 한 시간 방송에 한 200씩. 그렇죠. 그렇게 잘 나오면 더 많이 받는 것도 있고 한 시간 방송에 한 달에 20개 정도를 잡아요. 네. 근데 그 가격대에 계속 시작하면 인기가 많아져서 네. 40개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몸값을 올려요. 아. 그래서 20개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쳐내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몸값을 오르면 알아서 떨어져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20만원에서 40만원 올랐잖아요. 근데 40만원으로 또 20개를 하다 보면 또 40개가 돼요. 네. 그러면 다시 몸값을 또 올려요. 80만원으로. 그럼 또 20개가 되잖아요. 네. 그걸 계속해요. 음. 그러면 또 제 몸값은 100만원, 150만원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이제 쉬고 싶을 때는 어. 페이를 200만원에 측정해 두면 네. 한 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또 40개가 50개가 되면 못하잖아요. 못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그 다음 내 몸값을 올리는 법은 나의 페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달에 운영되는 갯수가 이제 나오게 되고 내 몸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돼요. 와. 스케줄 관리 방법이네요. 네. 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아 저번 달까지는 그랬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만원에 방송을 많이 40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난 못하잖아 30개를. 옛날엔 다 했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이렇게. 근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네. 그 시간대에 고정으로 비용 높은 게 이제 들어온 사실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니까. 저는 페이를 올리고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 어. 근데 다들 허용해줘요. 왜냐면 하도 싼 가격이 시작했으니까. 맞춰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맞춰주시면서 하는 거고. 네. 아니면 조율. 야 60만원 너무 하는데 요거는 좀 40 좀 해달라. 이러면 하죠. 근데 스케줄 관리가 정 안 될 때는. 아우 제가 바빠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절하기 힘드니까. 음. 그날에 이제 겹치는 스케줄도 많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두 개가 아닌 한 개만 한 진행이 되니까. 네. 저 이번에 페이 60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세 달 동안 또 진행을 했었고. 네. 대신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팔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시장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없죠. 새로 생긴 거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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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그래프가 2021년에 4조고. 네. 뭐 계속 올라가서 2020년에는 아 지금 2020년이구나. 2030년에는. 네. 그게 뭐 18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질 때. 네. 나는 돈 받으면서 학원을 다닌 것 같은. 뭔가 배운 느낌이잖아요. 돈 받으면서 배웠잖아요. 1세대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위해서 과감히 저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30만 원 이하인 곳에 일을 가면. 네. 뭐 피자나 치킨 이런 걸 오히려 더 많이 사주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막 공짜로 알려주잖아. 좀 재밌게 일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에 일이 더 많아지고. 아. 좀 더 전문적이게 바뀌게 되고. 또 쇼호스트 10년 동안 하면서 상품을 파는 법. 그리고 게임캐스터 아시잖아요. 네. 그 막 악성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네. 형 엄마 아빠.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야 니네 엄마 아빠. 네. 부모님 잘 계시니요. 잘 계시니요. 막 안부 물어봐. 난 안부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네. 홈쇼핑을 하면서. TV 쪽에서. TV에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좋죠?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게 왜 좋냐면요. 한. 어쨌든 간에 가게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게임캐스터 하면서 소통이 같이 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하늘 얘기하고. 키보드 얘기하자 이러면.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 딱 보면 답 없어요. 답은 어딨냐. 게임에 있죠. 키보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요새는 하늘 보니까 답 없어요. 키보드 보여주세요. 네.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소통이. 저는 게임캐스터 10년을 해서 그런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파는 시대가 오면서. 이게 잘 겹쳐져서. 지금은 아주 수월하게. 하는 것 같아요. 홈쇼핑이랑 좀 다른 건. 이거. 브랜드 노출해도 돼요? 네. 되죠. 백산수. 농심인데. 저도 좋아하는 물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할 때. 나는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물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잠깐만요. 물이요. 백두산 해발 2743m 있죠. 거기 앞에 암만수를 딱 뚫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pH 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물 마셔주세요. 알겠습니다. 물 마셔볼게요. 물 맛이 어떠냐면. 뭐. 물 맛이 물 맛이죠. 하하하하. 네. 그 아시는 물만 맞아요. 막 느끼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송의 전체 컨셉은 잡고 있대. 제가 막 뭘 이끌려고 하지 않아요. 아 손님이 리드하게 하는구나. 네. 그들이 궁금한 거를 긁어주는 게 라이브 커머스지. 내가 막 주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을 잘 파는 방법은 지금처럼 고객이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잘 파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덥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필요한 게 아이스크림인데. 근데 여기에서 패딩을 팔려고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그래서 물건을 잘 파는 방법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역으로 옛날과는 다르게 역으로 상품을 잡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근데도 틀은 약간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역으로 잡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품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팔아야지 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이들이 왜 필요할까? 네. 왜 지금 사야 될까? 네. 왜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될까? 이게 3Y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인테리어 소품이잖아요. 네. 그게 강점이 뭐예요? 아예 집을 바꿔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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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한 제 거예요? 제일 좋은 강점은 이거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소품으로. 엄청 좋네? 가격 대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월세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월세 살아도. 못을 박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럼 전월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냥 방송하자면 네. 인테리어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테리어 그러면 사무실 이름이.. 코제트. 코제트. 전월세 사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전월세 서럽다 이런 얘기 좀 한번 볼까요? 아 월세 서럽대요. 맞아요. 근데 월세 살다가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못을 못 박게 하지. 주인님. 주인님. 아 내가 지니도 아닌데. 주인님 혹시 못 박아도 되나요? 아 TV는 돼요? 혹시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도 못 받고 해요. 근데 요새는 세법이 좀 바뀌어서 전세를 4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바꿀 만도 해요. 네. 근데 못 하나 하지 않고 철거도 편한 인테리어가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저희 가격 좋게 해가지고 남대문에서 떼어왔는데 약간 거품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품이 끼면 네.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리뷰를 제가 몇 개 읽어보면 아 거품은 꼈는데 탄탄해요. 네. 2년 후에도 그 거품이 사라지도 않지만 저는 그래도 품질력 좋은 인테리어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혼입니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저희 싹 바꿔드릴게요. 못질 하나 하지 않을게. 이렇게 역으로 네. 그들이 원하는 걸 계속 긁어주고 포인트가 뭔지. 네. 그러니까 리뷰를 보고 그들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댓글에 소통하면서 상품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잊고 네. 난 그냥 전문가인데 이걸 보여주는 거고 네. 더 자세한 사항은요. 아래 상세 페이지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겠다. 사죠. 네. 좀 난 쉽게 가고 싶다. 그런 레퍼런스가 안 쌓였다. 네. 뭐 원하는 게 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상품의 장점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건 상세 페이지 보세요. 라고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백산수잖아요. 저 어때요? 백산수예요. 물 시원하고 맛있어요. 되게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용기 예뻐요. 요 정도 하고 아 궁금한 거요. 아래 상세 페이지 보세요. 자. 요거 두 번째 핸드폰인데요. 크기 커요. 그리고 펜 있어요. 펜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건 상세 페이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는 게 물건을 잘 파는 방법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유도한다. 네. 아. 아 그러네. 그 앞에서 나레이터 누나들 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거 듣고 가게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세요 하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좋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1인 방송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진행하면 자 여러분 오셨습니다. 오늘 4,500명. 뭐 2만 5천명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데 이거는 약간 거리감 있잖아요. 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오셨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힘들 때는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자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인 방송처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장바구니에 니께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지금 결제해야 될 수시로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패턴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집에서 나 방송 봐야지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고 데이트하다가 잠깐 커피숍일 수도 있으니까 얘네가 좋으면 이분들이 좋으면 여기다가 이제 상품을 넣어놔요. 그리고 다시 봐. 그리고 괜찮으면 상세페이지를 열어서 또 봐. 가격을 또 네이버나 구글에 비교를 해. 또 다시 봐. 네. MC의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 여기는 홈쇼핑처럼 지금부터 들어왔습니다. 5만 9천원. 이거 이거.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거를 결제를 안 하고 까먹고 그냥 가요. 네. 그러니까 1시간 방송이면 30분에 기준 맞춰서 방송을 진행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세페이지 봤는데 괜찮죠. 장바구니에 들어갔는데 결제하면 어떡해요. 결제해 주세요. 결제하면 내일 모레 딱 배송이 됩니다. 들어오면요. 이제 비포이프터를 얘기해 주는. 이거 바로 쓰시면 돼요. 바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너 당신의 패턴을 알고 있다. 괜찮다 확신도 주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이걸 실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신 멘트를 많이 해 주는 거예요. 네. 결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도 방송 중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 시작한다고. 카카오 쇼핑 라이브 언제 시작하세요? 카카오 쇼핑 라이브는 그 안에 팀이 있어요. 아 지금 거기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프리랜서로 가끔씩 네네.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또 그립은 집에서예요. 아 그래요? 그립은 집에 텅키 방식이라고 해서 네. 상품을 브랜드사가 보내줘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내가 잠옷을 입든 뭐하든 방송을 진행하는 형식이어서 대표님이 너무 똑똑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본인들이 집에서 진열해놓고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채널이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런데 네이버는 조금 더 액티비티예요. 뭐 현장에 나간다든지 제가 최근에 갤러리아 백화점 한화에서 오프 화이트를 팔았거든요. 그 모델 아이린 님이랑 네. 현장 가서 거기서 이제 하고 이렇게 네이버는 그 폰 송출이니까 또 폰 송출밖에 안 되잖아요. 응. 그죠? 맞아요. 네이버는 정확하신데 PC 송출을 지양하고요. 폰을 지양하는 이유가 좀 더 역동적이고 네.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니까 휴대폰에서 보니까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을 추가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1시간 만에 1억 팔았다는 게 네이버에서 판 얘기죠. 네.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팔았고 아! 그립에서도 팔았죠. 아 그립에서도? 카카오에서도 판매가 있었죠. 근데 그립에서는 네. 28분 만에 1억 팔았어요. 28분 만에? 네. 삼성 거였고 그때가 이제 삼성에 뭐 팔았어요? 그때 그 삼성 패드 네네네. 아 삼성 패드라고 갤럭시 탭 아 탭 어 나 삼성 MC인데 아 잠깐만요. 아니 순간적으로 네. 아 여기 너무 애플이 많네. 없어요. 저 애플 안 써요. 삼성이에요? 아 저는 뭐 국내 팝니다. 네 국내 파에요? 네. 삼성 그러면 같이 이제 MC 아 저는 사면 그 회사 주식을 사요. 네.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구요. 어 그쵸 애정에서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협찬을 하잖아요. 그럼 그 그 회사에서 받은 돈만큼 그 회사 주식을 사요. 우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이 삼성의 네. 그 탭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게 그쪽에서 이제 그립에서 진행을 했는데 28분 만에 1억 팔았구요. 그리고 로지텍의 상품을 네. 판매했을 때 1시간에 1억 팔았어요. 하루 브랜드 데이 때는 아마 매출 5억이 나왔을 거에요. 근데 1시간에 네. 1억이 나왔어요. 라이브 커머스로. 그러니까. 시장이 장난 아니게 빠르게 급여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되네. 맨날 몇 십만 원씩 팔았겠죠. 하루에. 네. 20만원 20만원. 아시잖아요. 스토팡. 네. 하다가 하루 라이브 커머스 했는데 800이 올라간 거에요. 그럼 뭐 때문에 됐겠어요?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저 인생은 항상 그러거든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하고 보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네. 해야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결혼했어요? 이제 해요. 네. 하세요.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죠. 아니 근데 너무 진짜 가정적이셔. 아 저요? 저는 진짜 사는 이유가 그냥 가정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별로 사실 딴 거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네. 맞아요. 애 없으시죠? 네. 아직 저한테 있죠. 그렇죠. 3억에서 5억 마리 있으시죠. 네네네. 많이 줄었어요. 날 먹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스케줄 빽빽 하시던데. 이렇게 또. 네. 지금 또 바로 가서. 네. 이번엔 그립으로. 턴치 방식으로 9시 반에. 아 진짜요? 또 방송 있으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사실 초조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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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